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똥 묻은 개도 아니고 그냥 똥이 설사를 비웃는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제목 교도소 뒷바라지 카페를 저격하면서 그래도 지들은 깨끗하다며 자화자찬 정신승리하는 볼륨 카페 아이고 똥이나 설사나 오늘 웨딩 촬영이었는데요 헤헤 괜찮아요 마침 오늘 저희 지역 날씨도 흐리네요 잘됐죠 뭐 그래도 우리 안쪽이가 안쪽이가 뭐냐면 교도소 안에 있는 자기 남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쪽이한테 전화와서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빼둔 연차라 회사에는 그냥 찍는 척만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평일에 집에 와가지고 아침 만들어 먹었어요 신혼집에서 우리 안쪽이한테 밥 한번 제대로 못 차려줘서 출소하면 매일매일 차려주려고 연습 겸 다들 오늘 하루 좋은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 결정했어요 혼인신고합니다 어제가 그 사람 생일이었어요 이번 달 접견 한번 남았고 전화도 두통 남았는데 그 사람 보러 가는데 청송까지 모르겠어요 그냥 앞으로 4년 더 남았지만 걸어보려 내 인생 한번 걸어보려구요 제 인생 오크에서 충고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저를 모르겠지만 우리 안쪽이가 늘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래서 제 인생 이거 걸고 제 선택 한번 믿어보려구요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미친듯이 답답하고 많이 울고 그랬지만 결국에 마음은 그 사람 걱정이 되더라구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적었네요 어디에 말은 못하고 저도 잠시 대교 있었고 전 아주 잠시지만 서로 다 알고 아 이슨이도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하나 봅니다 대교라 어딜까 대고교도소인가 힘을 내고 버텨보려 해도 무너집니다 밖에서도 날씨가 이렇게나 더운데 그 안에는 얼마나 더울까요 선풍기도 50분 틀어주고 10분 휴식 땀이 비오듯 쏟아져서 찬물 샤워가 일상이라고 합니다 가슴팍에 땀띠 난 거 보니까 어찌나 내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던지 저 진짜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 남친이 교도소에 있는 걸 모르거든요 아니 남자친구가 있는 거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받고 싶은데 택배는 회사로 돌리면 되지만 우편은 우체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부모님께 들키는 순간 분명히 집안이 확 뒤집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회사는 사람들이 꺼내가서 저 이거 어떻게 해야 우편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우편이 등기로 올까요? 아니면 우체통으로 올까요? 성범죄라면 남편을 안 사람으로서 성 관련으로 기다리는 분 심정은 어떨까요? 저는요 참 복잡합니다 저희 남편은 디지털 성범죄였어요 남편이요 중형을 면하기 힘들 것 같아요 특정된 피해자만 여러 명이고요 모든 면에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남편은 선고받으면 직장에서 당연히 파면 될 거고 집 대출 등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비 할부까지 다 320만원씩 나가요 물론 양가에서 조금씩 도와주시지만 그래봤자 매달 마이너스고 도망가고 싶어요 같은 직장인데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디지털 성범죄 또한 범죄이기 때문에 나온다 해도 앞으로 예전처럼 멀쩡한 직장에서 돈을 벌 수는 없을 거고 재판이 끝나길 기다리고 실형이 선고되면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도 그 후는 생활이 여러모로 힘들 것만 같아요 사랑으로 이겨내고 싶은데 지금 이 시기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 미래까지 괜찮을지 걱정이 돼요 인생이 정말 이렇게 될지는 몰랐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도망가버리면 우리 안쪽인은 버티기가 힘들겠죠 70%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함께하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나오기만 한다면 다른 소원은 없을 거 같아요 하지만 가끔 이 30%의 마음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도망가는 게 제 미래를 위해서 맞는 걸까 싶은데 하지만 출소 때까지 기다려볼 작정이에요 사랑하는 마음과 도망자가 되고 싶지 않은 죄책감과 미련 때문인 것 같아요 자꾸 꽁꽁돼도새에 대한 악몽이 떠올라요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어 며칠 새 오크를 찾게 됩니다 땡땡 카페에는 성범죄 피해자까지 최근 상담받으니까 재수가 없어서 탈퇴했어요 거기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난방이 안 되었는데 최근 어떤 걸 보니까 이제는 보일러를 틀어주나 봅니다 근데 그게 되나? 거기 나무바닥이거든요 아무튼 몇 년이나 지났는데 계속 악몽이에요 경찰 믿지 마세요 검새도 믿지 마세요 길에서 그놈들 마주치면 나 돌아버릴 것 같아 죄 없는 사람 혐의 뒤집어 씌우고 소설 쓰는 놈들이 이 여자가 법을 너무 물러보네 사람이 죄도 없이 몇 년씩 썩나? 속상합니다 토요일에 돌봄 접견 간다고 비를 뚫고 애들이랑 먼 길을 다녀왔어요 가보니까 거기 직원분이 앞에 마중 나와서 저희를 안내차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문을 몇 개 통과하고 가족매네실로 갔는데 얼마 안 돼 우리 안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돌봄 때 흰 티셔츠 입게 애들 안 놀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안사람 데리고 오신 분이 안에 들어가면 옷걸이에 있다고 갈아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은 화상으로 봤지만 이게 얼마만에 본 건데 죄수복의 사이즈도 커서 그런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윗옷은 단추가 터질 것 마냥 돼 있고 바지 길이 오지게 길고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애들은 이미 다 그걸 본 상태고 제가 됐다고 이미 다 봤는데 무슨 옷을 갈아입냐라고 말을 했어요 애들이야 그게 뭐 죄수복인지 뭔지 모르는지 말은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카네이션 종이로 된 것만 가슴에다가 붙여줬어요 손바닥보단 작은 거였는데 그거는 들고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줬던 건데 저희가 가자마자 데리고 오신 분이 카네이션을 떼다 버리셨다 하더라고요 진짜 오늘 아침에 운동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나 너무 속상하다고 그날 가자마자 카네이션 버리고 올라가면서 흰 티 입게 해준다 해놓고선 애들 보는 앞에서 입으라고 하냐고 인권위원회 민원 넣을 거라고 소장 면담 신청해놨다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이거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면서 우리 가구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마음이 오늘따로 너무 심란해요 원래 입고 다 오지 않는가요? 원래 다 포기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어제는 정말 마음이 죽을 것 같더니 오늘은 또 어제보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요 저희는 상고를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기결로 가기로 음...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툴 여지도 없고 대전교회 가면 거기서 상고하면 충주로 이감 간다고 하는데 당연히 뭐 보나마나 기각일 테고 충주 가서 기결받고 이감 가게 되면 소를 두 번이나 옮겨야 되니 적응하기 힘들 테고 그냥 하루빨리 기결돼서 추력... 추력... 나가면 시간도 빠르게 흐를 테고 또 시간은 늘 흐르니까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겠죠 뭐 성범죄는 가석방이 어렵다는 글을 많이 봤지만 그렇다고 뭐 무조건 안된다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법률적으로 성범죄자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는 별개지만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교정시설에서의 태도를 종합하는데 저희 안사람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일단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빵프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노력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불쌍한 내 동생 앞으로 나와서 더 열심히 살면 되겠죠 삶이 남들보다... 그래도 남친이나 남편은 아니네요 삶이 남들보다 팍팍하고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가족들이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밖에 나와서 뭘 못하겠어요 다 하지 아무튼 이감 언제 가냐고 물어봤더니 다음주에 기결 확정받고 등급심사하고 7월 중순경에나 이감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전교는 원래 오래된 건물이라서 좀 시설 좋은 곳으로 가주길 바라요 벌바 들어가면서 호텔급을 바라면 안되겠지만 시설이 그래도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감 가면 또 일주일은 독방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진 않겠죠 코로나 시기에 대전교 들어갈 때 독방생활을 했었거든요 폭염에 이 폭염에 이감 가서도 그 방 사람들과 잘 지내고 건강하게만 있다가 나와주면 좋겠어요 이감 갈 때 가고 싶은 곳 일희망 이런 식으로 적어서 내긴 한다고 하는데 제발 우리 가족들 근처로 와주면 좋겠어요 이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필은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광주에 살거든요 광주교로 와주면 정말 좋겠어요 1심에서 3년형 선고받으면 2심에서 가명될 수 있을까요? 우선 변호사는 1심부터 선임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안사람 죄명은 아동성추행이에요 피해자는 신체 접촉과 추행 등으로 5가지 이유를 고소를 했어요 다들 꺼려하는 죄명이지만 우리 안사람은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 이렇게 완곡하기도 했고 또 CCTV 정황상 명확한 증거 법을 어긴 적도 없는 사람이라 무죄나 집행유예가 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피해자와 합의도 안하고 완곡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1심을 보냈어요 결과는 1심 3년 나왔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됐다 하더라고요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이후 가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들 가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우선 가명의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1심의 형이 2심에서 조정 가능할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단 한 달이라도 더 줄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혹시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아신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약 25일 뒤에 출산인데 우리 안사람 형 집행정지 안되겠죠 저희 시부모님은 지금 편찮으셔서 대학병원 입원 중이고 친정은 관계 두 자리거든요 이번 우리 안사람의 피해자 부모님 측이기도 하... 이게 뭔 말이지? 여러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외폰 없어도 무관한데 지금 곁에 있는 32개월, 18개월 아기만 좀 봐주면 되거든요 잠깐만... 안사람의 피해자 부모님 측인데... 모르겠다... 저희 할아버지가 요양보호사를 성폭력하고 갔다 오셨어요 저는 접견은 전혀 안가다가 나오시고 몇 달이 지나서 배웠는데 우리 할아버지 못본 새 많이 늙으시고 마르셨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랬으면 참 안타깝고 슬펐을 텐데 지금은 왜 그 안에서 죽지 않고 돌아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부류 자식이라는 거 우리 할머니는 엄청 화내시고 아빠는 공감을 해주는데 아빠는 사실 바람피워서 이혼당한 이혼남이라 그런 주제에 주댕이는 살아가지고 움직입니다 어쩌나여가 우리 엄마만 이런 콩가루 집안에 시비질부 맞는지 그쪽이랑은 연을 끊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 안 드셨나요? 저만 이렇게 냉정한 건지 모르겠어요 동생들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말을 안 하려고 해서 고민 상담할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의 핵심 이 글들을 보고 불륜 카페에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보다 더한 카페도 있어요 이거 보고 현타 이겨냅시다 남친이랑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간 거 이거 옥발하지 않은 카페도 있더라고요 저기는 네이버 카페인 것 같은데 아니 간통제 폐지된 지 얼마나 오래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범죄를 안 짓고 나름 도덕관념이 철저한 편 아닌가요? 우린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다들 예쁜 금사 분륜하자고요 이거 좋아요 안 눌러주면 진짜 양심 없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런 거 읽으면 입에 시공창을 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두통이 확 오는데 이거? 타이랭은 제가 이런 사연을 읽을 때마다 이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눌러줘요 더 이상 다른 말 안 할 거야 똥이나 살사나 감사합니다